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에서 탈원전과 그리고 북한인권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성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한 전 국장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 국장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사무처장 2급이었습니다. 국장급으로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2일 파면됐됐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에 1년 반 끝때 성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서 소송은 더 끌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전 국장은 국고행령이나 직력형 정도를 받아야 파면감인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처분이었다 이렇게 밝혔고 힘없는 공무원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라고 페이스북에 모기소리만 하게 독려한 건데 이렇게 파면을 했고 결국은 사필 기종으로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민호 국장 바로 2번입니다. 2019년 적폐몰이가 한창일 때 한민호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리고 반일선동하는 것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에 신의성시대 위반 등등의 이유를 씌워가지고 결국은 파면을 했습니다. 머리가 시원하게 영화 배우 율부린너 같습니다. 아주 강인해 보입니다. 한민호 국장 아주 용감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독재를 내년 대선까지 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작지만 재판결을 거울 삼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전국장은 2017년 문체부 노조가 서기관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해서 닮고 싶은 관리자로 뽑혔고 또 관원도 순조로워서 미디어 정책관 등 요직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전임자가 손대지 않고 미뤄둔 숙제를 잘 풀어서 해결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그를 두고서 너무 열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도종환이 장관 자리에 취임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자천상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파면 주문을 받아서 공직을 떠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밝혔던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페이스북의 소독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하는 기사를 공유하거나 또는 의견을 개진했던 게 원인이 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증개위원회는 당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진의 정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진의 정의라는 것은 형법과 형사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건데 이 표현 자체가 80년대식 표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이 표현을 썼던 것도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80년대보다 더 암혹한 시절에 그야말로 우리는 겪어왔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2018년, 2019년 이 세월이 정말 암혹과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호 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축창과 유튜브 영상을 올리자 이 한 국장은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반일모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국익과 동맹은 양자태결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메시지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여 년 전에 외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련에 대해서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전국장은 80학번으로 평택고등학교와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80년대 대학가 자경화 흐름에 발을 담그기도 했지만 광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은 뒤에 주사파 활동을 경계해 왔다고 합니다. 이 한 국장은 졸업 후에 8년 동안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직생활로 바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로서 반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그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무원 숫자가 약 100만 명인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나라의 기반을 더 흔드는 정권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가 망하는데 공무원들이 입을 다물면 충신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서설폴렸던 문재인 정권의 적폐머리를 할 때였습니다. 조국이 민중수석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더욱더 기고만장했던 이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호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 그리고 친일선동 그리고 여러 적폐머리를 통해서 이른바 보수 괴물이라고 하는 정도로 많은 우파 인사를 구속하고 수감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호 국장은 거기에 침묵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조국은 그야말로 적폐 관련된 헤드코터를 청와대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적폐머리를 했던데 거기에 청와대 비서실과 주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었습니다. 그럴 때 조국은 죽창가를 올리면서 일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일본 소재 부품 그걸 안 판다고 하니까 국산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서 반일 운동을 벌였고 또 언론들이 반일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여행을 간 사람도 인터뷰를 해서 이 시기에 왜 일본에 여행 왔나요? 하니까 관광 온 사람이 아우 미안하다고 곧 일본을 떠나겠다고 이런 보도까지 나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공직자로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 소신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공직자가 입을 다물면 모두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 나치 시절 때도 나치가 유태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갈 때 그때 이웃 사람이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 결국은 자신까지도 잡혀갈 때 옆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다가 소독주도 성장에다가 말도 안 되는 많은 정책을 가지고 또 반대파들에 대한 적폐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KBS도 또 MBC도 언론사 안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고 후배 기자 후배 PD가 선배를 불러가지고 조사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한민호 국장이 파멸을 당했듯이 MBC도 그 당시에 19명이 해고가 됐다고 MBC 노보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19명. KBS도 21명이 그 당시에 징계를 받았는데 KBS는 공룡노조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사장이 지금 현재 벌금 300만 원에 벌금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소송을 하고 끝까지 투정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학증 폭증이 알려지게 되고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반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한민호 국장. 현직에 있으면서도 국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가 결국은 파멸이 됐지만 그러나 법원에 의해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한민호 국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대한민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체제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민호 국장의 성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